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 사실은 부모님들 대부분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실천하시는 부모님은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 이런 영상을 올리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부모님들 대부분 공감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 보고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하시는 부모님은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불안하기 때문이죠 정말 안 넣어도 되는 거 맞아요? 정말 그 방법으로 공부해도 되는 거 맞아요? 정말 선행학습을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이 방법이 맞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걸 못하실까? 그런데 심지어 이 방법으로 공부한 애들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아는데도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걸까요? 전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사교육 시장의 어떤 성장 우리나라 교육의 분위기는 대부분 사실은 부모님들의 불안 학생들의 불안에 기초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불안이라는 요소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안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메인 정서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실 최적의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불안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불안을 극복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극복해 되는 그 불안은 뭐냐? 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줬어? 라고 원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게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종류의 불안함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불안감 때문에 내리는 결정들은 결국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냐면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적 모티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아이가 너무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공부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는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불안함 정도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날 원망하고 내가 그걸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보내고 일단 버텨봐 이런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잘하는 애들을 따라하게 되고요 잘하는 애들을 위주로 운영하는 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은 부모님들이 불안 덕분에 보내줬지만 안타깝게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맞춰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있으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아직 아이들을 보내주게 되고 또 아이들도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나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력이 있고 정말로 사고력이 좋은 아이로 길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 맞는 말인데 입시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남들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그 입시 시스템에서 거기 잘 맞는 아이들이 있지만 안 맞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쭉 따라갔을 때 절대 입시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부모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나 이거 안 시켰다 원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없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그냥 남들이 잘하는 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 없는 아이들이 크면 어떡하지? 라는 걸 더 걱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서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부터 고민하고 이런 거부터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학습지 수학 있잖아요 제가 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지 수학을 안 시키면 어떡하지? 다 시킨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시키시잖아요 이거 시켜보니까 아이가 지겨워서 못해 그리고 똑같은 걸 시켜놨더니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어 그런 아이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안 맞으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해보실 수 있고 아이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하면서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불안감에서 나오셔야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은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매달 4번째 일요일 밤 9시 한 라이브에서는 다른 주제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 하는 부모님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사고력이 좋은 아이로 길러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 꼭 알림 신청해 놓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해서 도움을 대상으로